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본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주관적인 의견이 담겨 있으니 투자에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이오톡스택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코드번호 086-040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4월 19일 오후 1시 48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휴코드레 바이오톡스택과 MOU, 제대혈, 줄기세포로 세계 시장 석권 현실화한다. 자, 21세기 심리학의 보고이자 기저귀 혈액으로 주목받는 제대혈, 그리고 줄기세포 분야의 첨단 기술 개발에 주력해온 휴코드랩이 지난 6일 바이오톡스택과 MOU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자, 이번 MOU는 제대혈 줄기세포 및 제대혈 줄기세포 배양액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우호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향후 바이오 의료 산업 분야에서 가치지향적 동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를 통해 휴코드랩은 바이오톡스택과 함께 제대혈 줄기세포 및 제대혈 줄기세포 배양액 공동연구, 그리고 상호 지원, 기술 교류 및 자문, 사업화 추진 협력, 그 외에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연구 및 치료제 개발에 나서게 된다. 바이오톡스택은 국리 유일의 비임상 시야로 선도기업으로 미국의 FDA, GLP 사찰 결과 국내 민간 비임상 시험 기간 최초로 적격 승인을 받은 고수탁 상장기업, 그리고 이대주주가 셀트리온,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회사죠. 자, 휴코드랩은 첨단 재생 바이오 의료 사업을 위해 휴코드에서 줄기세포 치료제 연구 및 사업부가 분리되어 설립된 자회사이다. 기존 휴코드는 물적 분할을 통해 휴코드랩 뿐만 아니라 제대혈 은행 사업 부문의 휴코드와 줄기세포 배양액 관련 제품 사업 부문의 휴코드 바이오를 설립하면서 지주회사인 휴코드 홀딩스로 남게 되었다. 여기도 조금 복잡하네요. 관계가. 이러한 분할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침으로 알려졌다. 어쨌든 뭐 이런 지금 바이오 기업과 좀 MOU를 맺었다는 점 이런 부분이 일단은 뭐 호재죠. 바이오톡 스택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바이오톡 스택은 진단 키트 관련주로도 엮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이오톡 스택의 100% 지분회사 세종 자회사 세종 벤처 파트너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그 왜 솔젠트라는 기업 있잖아. PCR 분자 진단 키트. 키트. 요거를 이제 하는 회사인데 여기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요. 약간 우회성은 있지만 그래도 중단 키트 관련주로도 조금 엮여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점만 일단 참고를 해주시고. 자 그래서 지금 뭐 셀트리온이 올해 바이오톡 스택을 같이 합병시 같이 내려갈 것인가. 요런 뭐 말들도 좀 나오고는 있는데 글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누구나 누구도 알 수가 없겠죠. 내부자들만이 뭐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겠죠. 어쨌든 지금 현재 뭐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21선 안착 이후로 계속 우상향 해오다가 한번 241선 돌파가 나왔었고 다시 밀린 이후에 다시 올선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오늘 한번 다시 여기서 한번 또 돌파 시도가 나왔고 오늘은 좀 안착 시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움직임은 굉장히 양호한데 좀 프로그램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오늘 만약에 좀 맞고 떨어지면 조금 그건 좀 안 좋은데 오늘은 좀 꽉 찬 양봉으로 해갖고 안착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또 빠지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안착 시도가 있고 현재 분봉상으로도 흐름이 양호한 편입니다. 이렇게 거래량도 조금씩 살아나 주고 있고 그래서 바이오톡스택은 오늘 종가가 일단 여기서 지금 저항받고 있으니까 11,900원 이상으로 이제 마무리 한다라고 하면 향후 이런 라인이나 이런 라인 돌파 시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0선 정도 이제 안착을 하면 본격적으로 바이오톡스택도 상승 추세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워낙 고점 이후 낙폭이 좀 세게 온 종목이기 때문에 좀 큰 반등 한번 예상해 볼 만합니다. 기대해 볼 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톡스택, 뭐 CRO 기업으로 참 우리나라에서 CRO 기업은 생소한데 어쨌든 뭐 지금 비임상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실력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기대를 해 봐도 되고 일단 셀트리온하고도 좀 관련이 있으니까 좀 그런 이슈가 좀 있지 않을까 향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이오톡스택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조금 관련해 갖고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상단 부분에 AP투자연구소라고 뜹니다.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시면 이렇게 AP투자연구소 저희 홈페이지가 뜨게 되고요. 여기서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단어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하루하루 무료 추천 종목에 대한 승률 그리고 수익률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한번 클릭해 보시겠습니다. 하면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 사이트가 뜨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셔야 하는 사항들 6가지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이제 읽어보셔야지 무료 추천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 거니까 꼭 읽어보시길 바라구요. 그리고 이제 소장님께서 아침 7시 56분부터 해갖고 이렇게 미국 증시에 대한 어떤 시황 그리고 이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쭉쭉 넘기면 이제 9시부터 해갖고 무료 추천 종목 명이 나갔죠. 그리고 가격 매수가 그리고 이제 목표가랑 손절가가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가는 목표가대로 수익을 보시면 이제 대응을 하시고요. 손절이 만약에 손실이 난다고 하더라도 손절가로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소량으로 이렇게 연습해 보는 차원에서 하셔야 한다라는 것 요거를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루에 세 종목 정도 이렇게 추천이 나갑니다. 어쨌든 지금 뭐 하락 상승하면 이제 상승한 대로 이렇게 이제 차트로써 보여주시고요. 하락하면 이제 하락한 종목에 대해서도 그에 따른 부분을 이제 손절가로 이제 대응을 제시해 주셨으니까 요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무료 추천 종목들은 회원가입을 하시지 않으셔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종목 추천이 필요하시거나 주식시장의 시황의 흐름에 대해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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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